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뿌 뿌얀~~ 여행가자~~ 짠! 오늘은 털게를 준비해봤습니다 보여드릴게요 털게로 털게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털게는 여기서 만나요! 짠! 털게장이 완성됐습니다 털게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짠! 이렇게 하면 밤송이 같죠? 짠! 짠! 이제 맛을 먹으면 더 맛있게 잘 먹기 때문에 냉동실에 먹기 좋은데요 오늘은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요리하는 이빨은 말랑말랑말랑 좀 먹기 좋은데요 요리하는 애랑말랑말랑 좀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는데 너무 맛있게 먹어요 너무 좀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다 너무 맛있어 알맥기 치즈는 치즈가 너무 짭조름 치즈는 좀 더 짭조름하게 입어요 치즈는 다리도 너무 짭조름해요 치즈가 좀 더 짭조름해 치즈는 매콤한 치즈가 더 짭조름해요 아~~ 제자리아 이런 식감은 정말 맛있어서 저는 화장실이 엄청 많았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저는 화장실이 너무 맛있었어요 저는 화장실이 좋네요 화장실이 그냥 바삭해요 저는 화장실이 너무 좋았어요 화장실이 너무 좋았어요 화장실이 너무 좋았어요 치즈소스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좀 더 더 많이 나오면 고기도 한번도 몸에 뼈는 하 där 잘 보기만 하면서도 Jenn машinas 음료 온갖 좀 더 많이 손해 그런 Bots 감자 다음 편에 계속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다 초콜릿 흐어어어어어 아이스크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는 하루 되세요 안녕